한 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박명수 씨는 뭔가 이 커플 이벤트 상당히 자신감 있으세요 네네 의상도 훨씬 지금 자신감 있게 밝은 색 홀로 지금 밝은 색을 말이죠 굉장히 그 네 분은 부정적이에요 저는 후회하는 그런 거 있죠 야 대단합니다 자 일단 하하 씨 네 제가 그녀한테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뭔가 그 가슴 아픔을 비장하게 한 번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하하 씨의 무대입니다 음악 주세요 오 지금 우세 오오오오오오 하 씨가 어디있는 거죠? 츄이 영어 여기요 어 음 으 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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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예. 야, 하하 씨. 우리 하하 씨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 정말 숨가쁜 무대를 펼쳤습니다. 야. 대박. 야, 정말 하하 씨. 자, 이번에 우리 강타 씨. 오늘 멋진 의상과 함께 우리 강타 씨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을 위한 노래를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을 해요. 최고의 작곡 파. 싱어송라이터. 오랜만이라는 인사가 유난히도 어색하지만 유난히도 어색하지만 잘 지났냐는 그 인사도 왠지 애정과는 다르지만 아직도 변함없는 건 아직도 변함없는 건 그대를 향한 바보 같은 내 맘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 오늘을 지나 오늘을 지나 나 그댈 볼 수가 있죠 내겐 거짓말 같은 시간이 오늘을 지나 내일도 흐르겠죠 내일도 흐르겠죠 지금처럼 이 길을 기도하죠 우연이라도 그대를 마주치면 마주치면 그걸로 난 충분하죠 그것만으로 난 사랑할 수 있겠죠 저거 저거 네 아 아 아직 있나봐요 아직 뭐가 있나봐요 한자씨 두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그 분을 지목할 때 말씀드립니다. 지목할 때 바로 이 노래 주인공이 탄생하는군요. 이거 한 명 가 이거 한 명 가 현 씨 이렇게 돌아다니는 의상이 아니에요 명수 형 아니 박명수 씨 어디 가요 박명수 씨도 싱어송라이터 씨잖아요 야 박명수 씨 자 보세요 박명수 씨는 잘 치세요 좋습니다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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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은데요 박명수 씨 안돼요 안돼요 지금 또 박명수가 정말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잘하시는데 다 까먹어 강태 씨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까먹었어요 강타 씨요 광태 씨가 아니고 강타 씨 잘하시네요 지효 지효 어 역시 아 예 원래는 잘하시는데 물론 지효 좋습니다 일단 우리 강타 씨의 멋진 모델을 봤는데 혹시 세 분 아 노래를 봤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강타 씨의 멋진 모델 한번 음악 주세요 강타 씨의 멋진 모델 걸스푼 자,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이승기 씨. 어서라는 별명을 얻은 다음부터 노래보다도 춤을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춤을 추지 않습니다. 춤선생님 지방에 공연을 가셔서 배우지 못했어요. 저는 연습되지 않게 추지 않습니다. 사랑해 너무 사랑했어서 널 위해 사랑한다. 아, 잠깐 하시는데요. 잊지 말아줘 널 보며 너를 기다려보며 너만을 그리워하 어정도 풀린 나를 기억해줘 노래 정말 맡겼습니다. 춤 봐야겠는데요. 아, 뭔가 나누는 안 라되지 않나. 좋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쇼핑을 꼭 다시 한 번씩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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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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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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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You know how we do it. Yeah, you can do it. Awesome! I'm the kind of brother. Awesome. We've been doing it my way, getting my way for years. In my career. Awesome! And every lover. Yeah. In another life I hit love to eat the tea. Oh! Without a care. Aw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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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it's so wonderful! I can't see you. Wow! Wow! Awesome! Wow! Wow, so wow, amazing! Wow! Yeah, amazing! You can't relax tonight. Wow! halt na' 근 ils gy Rsl славian إن! We're by the team! 신구 선생님 한 번 들어볼까요, 신구 선생님? 이 부부 관계에서는 말이지 믿음이 중요한데 어쨌든 믿음이 중요해 4주 후에 다시 뵙죠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야, 균성군 좋은데요 멈춰줘, 같이 멈춰줘야 돼요 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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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forma 1, 2, 1, 2, 1 균성군 조금 전에 그 귀여운 모습에서 완전히 완전히 털바꿈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이번엔 여자분들의 매력발산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바다양의 멋진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플이 될 남자분께 바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커플! 다섯 분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이성진씨 너무 좋아하시는 노래군요 자 같이 들으시면 돼요 같이 들으시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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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저는 원래 힘과 섹시함을 겸비한 춤을 추려고 했는데 오늘 급격히 깜찍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경심 씨가 귀여움으로 승부를 보시고 박경심 씨 멋진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박경심 씨 멋진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심 씨 멋진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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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강타씨입니다. 강타씨가 아까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그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타씨, 하나, 둘, 셋! 잠시 후, 탁재훈, 박수홍, 신현준, 윤정수, 앤디, 임형준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최후의 예수 남자가 펼치는 웃음 대반란. 잠시 후 기대하십시오. 이번에는 강타씨입니다. 강타씨가 아까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그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타씨, 하나, 둘, 셋! 아까 노래랑 노래 가사 들었지? 경임아. 노래가 박경임 씨를 위해서 작사, 작곡을 하고 노란 노래를 직접 부러지게. 자. 웃어, 네가 제일 좋아할 수 있잖아. 박경임 씨! 춤추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다. 하나, 둘, 셋! 이제 네가 친절이나. 뜨거운 하늘이 나갈 것 같아. 결국 그 노래는 박경임 씨의 노래였구나. 하하야, 악기 배워, 악기 배워. 악기 배워, 악기 배워. 자, 승기 씨. 자, 이번에는 이승기 씨가 한번 그분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기 씨.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이 분,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신 것 같습니다. 바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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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바다씨.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바로바로 이어줍니다. 바로바로 이어졌네. 자, 균성 씨 한번 그분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성 씨. 하나, 둘, 셋! 화요비. 화요비 씨. 화요비 씨. 화요비 씨. 화요비 씨. 제게 기다리지도 않으시고. 자, 박경 씨. 아, 이거 악몽인데 이거. 자, 한 3주 따뜻하게 지냈는데. 이수영 씨가 떠나자 급격하게 또. 자, 우리 박명수 씨. 하나, 둘, 셋! 노래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쏘, 쏘, 쏘. 쏘, 쏘, 쏘. 럭, 럭 괜찮니? 아, 괜찮은데. 나는요 바다의 왕자. 바다씨. 바다씨. 하나, 둘, 셋! 아까 그 가발만 안 쓰셨어도. 하하 씨, 박명수 씨. 축하드립니다. 하하 씨, 박명수 씨.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잘했어. 우리 잘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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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